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기능 융복합형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마케팅과 무역보험 기능을 전방위적으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서로의 강점을 살려 융합형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기 수출 지원을 위한 이상적인 협업 파트너로 두 기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양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대표기관으로서 내수기업들은 해외 마케팅과 무역보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트라 김재용 사장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지원기관인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지원기능을 대통합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마케팅과 무역보험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